자,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자, 하나하나 볼게요. 자, 모든 변수는 메모리 저장된다. 이제 여러분이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딱 이해가 돼야 돼요. 메모리가 램 말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인트 변수는 4바이트다. 그 다음에 변수에는 오직 8바이트 이하의 값만 넣을 수 있다. 이거는 쉽게 말해서 변수의 크기가 요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의 크기가 8을 넘어가는 건 없다. 네, 보통 이거보다 큰 건 뭐예요? 이거보다 크고 좀 여러 개의 복잡한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외부 객체로 빼서 그 객체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네, 진행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객체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? 객체가 필요한 이유가 그냥 단순히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사람을 구성하는 정보가 여러 개예요. 그러면 여기다가 정보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냐? 안 돼요. 변수에는 값을 오직 하나밖에 못 넣는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외부의 객체를 이렇게 만들고 왜냐하면 객체는 여러 개를 품을 수 있으니까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주소값을 여기다 하나 넣으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, 이 리모콘 하나만 가지고서 얘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. 네,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변수의 값을 여러 개 넣을 필요가 있죠. 그쵸? 객체는 커피 캐리어에 비율될 수 있습니다. 아까 여러분 보셨죠? 네, 여기 사람 안에 뭐예요? 사람 안에 이 칸이 있잖아요. 번호 넣는 칸, 나이 넣는 칸, 뭐 넣는 칸, 이름 넣는 칸 거기다가 이제 적절한 데이터를 딱딱 꽂아 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객체는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커피를 주문하다 보면은 커피 캐리어가, 커피 캐리어가 뭐 이제 큰 거 두 잔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 뭐 이제 세 개짜리 있는 거 뭐 이게 커피 캐리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다양한 커피 캐리어가 필요합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이런 객체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제공하지만 제공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자바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클래스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객체를 설계할 수 있다. 어떤 식으로?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.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설계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볼게요.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었어요. 객체를 만들었다. 객체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값을 담을 수 있고요. 자 근데 객체를 만드는 건 좋아요. 여기가 이제 스택이고 힙이라고 해볼게요. 객체는 힙에 만들어지죠. 근데 얘를 어떤 변수 안에다가 얘를 넣을 수가 없어요. 왜냐? 너무 크니까. 너무 크고 얘는 복합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한 값밖에 못 들어갑니다.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? 여기다가 얘의 주소값을 여기다 적어요. 주소값을 통해서 얘한테 접근해서 얘를 다루는 거죠. 이게 쉽게 이해하려면 얘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콘이 있고 그 리모콘이 여기 들어있다.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뭐 이거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. 자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면요. 여기 이제 스택이 있고 힙이 있어요. 객체는 힙에서 만들어지는데 자 객체 안에 뭐가 있어요? 예를 들어서 뭐 여러가지 칸이 있겠죠. 여기 뭐예요? 번호 저장할 수 있는 칸 여기 5가 저장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? 뭐 age 나이 저장할 수 있는 칸 여기 뭐가 저장된다? 뭐 20 이렇게 저장되죠. 그런데 모든 객체는요. 모든 객체는 this라고 불리는 리모콘을 하나 만듭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객체는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콘도 만들게 돼 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클래스를 설계하고서 이걸 했을 때 사실상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객체와 그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콘도 같이 만들어져요. 리모콘입니다. 자 그리고 이 리모콘을 객체는 뭐라고 부르냐? this라고 불러요. 네 그리고 자 자 이게 어려워요. 자 진규님이 맞춰보세요. 자 이 세상에 사람 몇 명이에요?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현재 사람이 한 명인 거예요. 사람 한 명 왜냐하면 제가 뉴를 했잖아요.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콘은 몇 개가 있는 거죠? 한 개가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객체 내부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객체는 몇 개 있는 거죠? 여전히 하나예요. new 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이 person을 조종할 수 있는 뭐냐 리모콘은 몇 개다? 바로 두 개입니다. 두 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 this도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기 는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대체 여기 뭐가 지장되냐? 제가 여태까지 여기 뭐 주소값이 지장된다 리모콘이 지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정확히 말하면은 이 this에 복사본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. this에 복사본이 여기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이 this도 얘를 가리키고 얘도 얘를 가리킵니다.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은 한 명인데 이 사람을 가리키는 리모콘은 외부에 하나 내부에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나요?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이렇게 하면은 객체는 하나인데 리모콘을 몇 개예요? 그 객체를 가리키는 리모콘은 총 세 개가 되는 겁니다. 네 외부에 두 개 내부에 한 개 그러다가 이 p1과 p2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? p1과 p2와 있는 값을 다 지워버리면은 얘네가 없어지니까 네 이 녀석은 네 이 녀석을 가리키는 외부 리모콘이 없잖아요. 그러면 뭐냐 GC 당하는 거예요. 가비지 컬렉팅 자 디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디스가 뭐라고요? 객체가 생성될 때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콘을 같이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거를 디스라고 부릅니다. 이 객체는 얘를 디스라고 불러요. 그 다음에 외부에 저장되는 이것들은 사실 요 안에서 생성된 디스의 복사본이 들어가는 거예요. 디스가 리모콘입니다. 아 네 좋습니다. 됐어요. 됐어요.